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어서 저와 팀장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나오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죠? 아우성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그러니까 다양한 강의가 있는 아우성에서 진행하는 강의 아카데미가 이와여대에서 열립니다 저희 푸른아우성에서 아우성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카데미의 주제는요 청소년 자녀를 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장소는 이와여대 이와여자대학교 ECC홀 거기에서만 모두 다 이루어지는데 12월 3일 날 누가 강연을 하죠? 바로 바로 저희 구성애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구성애 선생님께서 ECCB 146호에서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이미 마감이 돼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저희 1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저희 아우성에 있는 강사님들께서 강연을 또 진행을 하니까요 구성애 선생님 강의를 놓치셨어도 다른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성애 선생님 강연은 못 듣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우성 강사 선생님들의 다양한 강연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시간은?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12시에 강연은 끝날 거고요 1시 전에 전시회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대략 1시간 반 정도 강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우성 아카데미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카데미와 함께 전시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 전시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2018년도에 첫 번째를 진행을 했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로 아동청소년 피해 우리 청소년들이 꾸며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웃음과 감동과 또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도 보고 전시회도 볼 수 있고 또 가치를 또 얻으실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들 키우는데 가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요 다 괜찮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도 괜찮고 그냥 오고 싶으신 분들은 다 오셔도 돼요 자녀 없어도요? 오세요 마음 보세요 대상자가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학부모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강연은 또 이 전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강연 네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진행하는 아카데미랑 전시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와 팀장님도 언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저희를 혹시 보시게 되신다면 반갑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그러면 아카데미에서 만나시죠 네 그러면 저희 공주는 여기까지 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